네 너무 좋은 MC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리고 채원언니가 너무너무 착하셔서 재밌게 했습니다 사실 이거 자랑하려고 켰어요 할 말 없는데 해주고 싶은 말 오늘도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네 매번 이렇게 매주 와주고 응원해주시고 네 좋아하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욕을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나마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초롱언니도 오늘 막방이셔가지고 인사드리고 고생하셨다고 인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앨범이랑 저 포토카드 뭐 나왔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신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세이시분들의 앨범을 받고 신나서 켜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많던데 진짜요? 와 이거 있어 어? 시은이네요 시은이 좋은데요? 전 너무 좋아요 귀엽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좋아요 화장 지우기 전에 한번 켰어요 오늘 화녀야 막 큰 포인트는 없었지만 나름 이렇게 글리터도 하긴 했었거든요 사실 회사에다 얘기 안하고 잠깐 켠거라 길게는 못하지만 아 질문이 있구나 저녁 먹었냐고요 이제 먹으려고요 오니까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기가요 갔다 오면 에너지가 바닥나가지고 조금 쉬고 씻고 밥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빨리 작품으로 찾아뵈야 될 텐데 그쵸? 작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다양하게 인사드릴게요 하늘과 지민 감사합니다 D.O.M 봐주셨구나 감사해요 요즘 준비하는 작품이 있어요 까지만 얘기할게요 사실 뭐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쉬지 않고 좋은 작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탐정길동 감사해요 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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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썽이도 잘 지내고 있고 하나 하나 너무 이쁘게 컸어요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 애기야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인기가요도 하고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여러가지 촬영도 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로제 떡볶이를 먹을 예정이에요 이건 TMI 감사해요 오늘도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 별거 아닌 자랑 타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어 고마워요 다들 아프지 말고 밥 항상 먹고 건강 챙기기 오늘 다들 너무 이쁘셨어요 인터뷰 하신 분들도 너무 이쁘셨고 무대 하신 분들도 다 이쁘셨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와줘서 안녕 자랑 타임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지아가 저를 찾아서 얼른 가서 놀아주러 가겠습니다 안녕 인기가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계속 많이 봐주세요 안녕 다음에도 라이브